그치? 맞잖아 그치? 여기만 벌리는 거거든? 근데 너는 그거를 생각을 잘못했어? 막 이렇게 그치? 그게 아니고 여기 여기를 또 벌려주면 좋겠다 너도 보면 이제 호흡이 이렇게 좀 팍 이렇게 빠진다는 느낌이 들거야 아마 발음을 이렇게 섞게 해갖고 호흡이 팍 나가는 거거든? 다름만 딱 고쳐줘도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진 거거든 고생해가지고 뒤에가 있어 자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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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 Ahmed 흐흑 흐흑 해버린거야 이 순간 볼 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랬어 워낙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조차 없어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자, 봐봐 여기는 얘들아 그 낮은 음을 낮은 음을 크게 낼래 낮은 음을 작게 낼 높은 음을 그게 이제 정상이지 이 친구는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낮은 부분인데 너가 좀 크게 한 거 같아 낮은 음을 크게 하면 호흡이 되게 많이 나 운좋을 수 없는 것을 항상 내게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속삭이듯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셋 넷 항상 내게 너무 잘해줘서 쉽게 생각했나봐 이제마다 날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거 뭐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는 그렇게 몰라 너를 내가 같은 사랑 나밖에 없는데 저 내가 나를 떠난 까지 긴장했어? 힘들었던 너를 너를 이 바보야 진짜 힘 안 들어갈 것 같지? 어때? 그치? 이게 바로 벌려서 낸 거거든 지금 앞부분에 약간 호흡이 나가면서 힘들었던 너를 이렇게 네가 보여 진짜 아니야 아직도 너를 이렇게 몰라 이렇게 붙여봐 힘들었던 세대 힘들었던 너를 발음 발음 붙여서 모아주는 너 같은 경우는 열고 하는 발성 발성 음 이런 거 있지 이 이런 발성 그런 거 많이 해줘 고생했어 다른 발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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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랑 하고 있어? 오케이 간주가 없네 하나 둘 셋 잘 다 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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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되게 잘하는데 마찬가지로 호흡이 나가니까 이렇게 퍽 퍽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Do we just walk away just like a never 이런 느낌 보다는 Do we just walk away just like a never I know we said something 약간 붙은 느낌이 나요 올라갔을 때 갈라져서 퍼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아진 느낌이 나요 처음부터 하면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멋을 이렇게 많이 잘 주는데 너무 과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텐데 조금 더 깔끔한 계속해서 하나, 셋, 넷, 셋 So how are we going out? Do we just turn the place and let the story end? Do we just walk away just like we never made? I know we said something I know you want to leave But baby there's no reason So how are we going out? To let a good love die Why good bye 그 Y 소리를 이렇게 해봐 The tim timid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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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나 진짜. 너무 가. 와아! 지금은 어때? 와아! 되게 홈이 나가지겠지? 와아! 와아이! 와아이! 그런 식으로 소리가... 상대방에게 와일까요? 셋, 넷! vegetable song why goodbye? why must it be this way? so many are so many are the one that we could save why goodbye? have too long this time can it try 잘하네. 호흡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 잡으면 좋을 것 같아. 호흡 달려서 중간에 끊었잖아. 그치? 긴장한 것도 있지만. 긴장한 것도 많이 돼요. 잘하는데? 너무 긴장돼. 그 다음에. 너무 긴장돼. 실장 좋겠다. 우리 친구들 나이가 어떻게 돼? 아, 20살이야? 반가워. 네. 처음에 들을 때 무서웠어.